오늘 많이 나오겠는데? 오늘 많이 나오겠는데? 지금 나도 진짜 제 멤버들 나오면 내가 한 번 생각도 못 할 것 같아 내가 만들어서 또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놀지 말고 아, 괜찮을 거긴 하는데 몰라, 어디든 자리에 생길 거야 일단 사! 뭔가 팔면 돼요 저 그래서 했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딱 예약해서 받았는데 하나 더 달려야 돼 근데 왜냐면 수분은 여러 개가 없어서 당했다 싶은데요 당했다 이게 실제로 발매된 걸 다 나가야 돼 진짜 집에 사주면 전혀 믿을 줄 못들고 바로 가야 돼 근데 이 방송은 ario 그리고 은하 2일 4일 2일 2일 15일 30